송도 퍼스트월드 또는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국제언무지구에 위치한 송도의 대표적인 초고층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마철루 단지이다. 멀리서 보기에는 4개의 빌딩으로 이뤄진 단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주상복합건물은 지상 64층으로 이루어진 타워형이 4개동 지상 27층으로 이루어진 판상형이 2개동으로 총 6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낮은 건물들은 오피스텔과 상가 커뮤니티센터로 퍼스트월드는 총 14개동 2654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에 착공하여 2009년에 완공하였다. 2014년에 동부가무역타워가 개장되기 전까지는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고 2014년 기준으로는 인천광역시에서는 두 번째로 높다. 동부가무역타워는 바로 옆 블럭에 2014년 7월 중공되었으며 305m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다.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더샵 퍼스트월드 야경. 세계에서 335번째로 높으며 대한민국에서는 19번째로 높은 빌딩이다. 포스코건설이 초기 265m로 건설을 한다며 한국 최고층으로 홍보를 하고 층수가 64층이나 되기 때문에 서울에 위치한 63빌딩보다 더 높다고 알려졌으나 63빌딩은 지상 249m이고 퍼스트월드는 237m로 완공되었으므로 논란은 종식되었다. 2009년 완공 당시 인천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가 되었다. 2011년 두산건설이 해운대 두산이브더제니스 80층에 120MPa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써 종전 퍼스트월드의 기록은 갱신되었다. 더샵 퍼스트월드 더샵 퍼스트월드 친환경 공동체 시스템인 로아스 아파트가 적용되었다. 퍼스트월드의 가장 큰 특징인 건물의 난 구멍은 환경을 위한 통풍구이면서 미관을 위해 디자인되었고 단지는 바람길을 고려해 설계되었다. 빌딩 높이는 물론 진입로나 창문 내부공원 등의 크기도 점차적으로 변화해 상막한 성량값이나 기존의 커튼홀 빌딩에서 탈피하는 첫번째 신호탄이 되었다. 또한 빌딩의 높이 내부공간 사이의 폭 빌딩 정면간의 비례는 이른바 황금비율로 알려진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도록 설계됐다. 앵무족계의 달팽이 모양 껍데기 구조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미술작품 등에서 볼 수 있었던 황금비율을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다. 공법 국내에서 최초로 tlcd가 적용됐다. tlcd는 유자형태의 물탱크에 액체를 담아 출렁임을 이용해 진동을 제어한다. 건물이 강한 바람을 맞아 전후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게 될 경우 최상부에 설치된 650톤 규모의 유자형 물탱크 내 액체가 관성의 법칙에 따라 건물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무게중심을 잡아줘 건물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공법이다. 현재 퍼스트월드 타워형 상층부에는 약 650톤 규모의 유자형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다. 해안에서 불어오는 강풍이나 리이터 7.0 규모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한 지진 시스템이 구현됐다. 또한 바람의 영향을 받아 뒤틀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31에서 33층과 59에서 61층의 아웃니거층에 각각 80 120메가파스칼 이상의 초고강도 콘크리트가 타설되었다. 이것은 국내 최초 최고로 64층 최고층의 펌프 압송 방식으로 120메가파스칼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써 신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2014년엔 풍진동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모니터링 시스템과 풍진동 제어가 더욱 정밀히 가능해졌다. 지하 2개층 주차장이 있고 1층에는 로비가 있으며 2층부터 64층까지의 시설은 아파트 시설이 있다. 그리고 퍼스트월드 주위 환경이 굉장히 우수한 편인데 송도국제도시의 대표적인 앵커 시설인 송도컨벤시아 및 센트럴파크, 해도지공원 그리고 공공시설로 해양경찰청, 경찰지구대, 송도일동주민센터, 우체국, 소방안전센터가 모두 단지와 인접해 있다. 응답하라 1994와 별에서 온 그대는 바로 옆 단지 더샵 센트럴파크 2단지에서 촬영되었다. 새아침공원 파노라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